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2월 17일 오후 3시 55분 무렵에 서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윤석열 후보가 연수를 마치고 마침 연단을 내려오자 파란 목도리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목도리를 한 여성이 단상에 아주 씩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파란색 목도리를 두른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민주당 권리 당원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해온 그런 일들을 상대로 해서 각종 고소고발 등을 벌려왔다는 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지지청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해왔음에도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고소고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유채자에 오른 민주당원 연설 전무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민주당에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민주가 사라져버린 이 진영의 실상을 알리고자 또 저의 동지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저희 민주당원을 향해서 보복성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분들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글을 썼거나 이재명을 비판한 현수막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심지어 현수막을 만드는데 보태라고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까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처벌받은 일부도 욕설에 의한 경범죄 정도입니다. 이재명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에 수없이 외쳐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금 저도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조차 어떤 식으로든 꼬투리를 잡혀서 고발당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익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한 많은 민주당원들은 지난 몇 년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해 왔습니다. 때로는 모욕직인 은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나 언제 어디서든 내 생각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지 분명합니다. 저는 그분을 저희 대통령으로 제 한 표를 기꺼이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사랑받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를 아낌없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간악무도한 경선 과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 주신 윤석열 후보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자면 저는 성형인입니다. 여러분 성형이 죄가 됩니까? 안치한 가수님 저는 성형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경 대변인님 제가 성형을 해도 마이클 잭슨을 닮지 않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누군가 비판을 하면 제반 귀만 열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후집니까? 제가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서 당원이라고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신 때문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그런 목도리를 두른 한 여성분이 말씀도 참 잘하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 비판과 비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비판을 감수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그냥 고소고발을 난발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저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항상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고발을 일삼는 제가 그야말로 교통티켓 하나 어긴 적이 없이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문정부하에서는 여러 번 그렇게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고소고발로 위협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그런 막대먹은 짓이냐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여성 민주당원의 연설이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 짧은 글을 제가 울고 오면서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핵심 문제일을 장기 조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점을 제가 인상 깊게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올린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건강은 표현의 자유에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윤 후보의 신념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본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밝힌 한 신민이 저희 유세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분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주당원을 향해서 보복성 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생각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살았은 민주당의 현재 모습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다 경험한 저로서는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다시 윤석열 후보의 주장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전제이고 강력하게 보장돼야 되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저 윤석열은 비판과 쓴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항상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죠. 정상적인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고 잘난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정상인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집안에서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거가 그게 국민이 과도한 욕심입니까 과도한 소원입니까 과도한 바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떼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간섭하지 말고 국민을 억압하지 말고 국민을 위협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에게 고소고발 남발하지 말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주문입니까. 그러나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민주화를 외친 사람에게 민주가 없고 더불어민당 안에 민주가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